자아 튕겨가지고 다시 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불찾기 시동키 필요 시동키가 아 키가 필요하다고? 시동키 키 혹시 저장소에 있거나 막 그런거 아니야? 막 이런 구석에 떨어져있고 그러진 않겠지? 치사하게 어 아아 이거 야 이게 세이브 포인트 같다 이게 세이브.. 이걸 하면 세이브가 되는거 같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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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에 키가? 잘 생각해 그죠? 어 그런거같애 음..음..음..음음..음음음… 아 여기서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막혔네 키가 있어야 된다는데 시동키가 시동키는 개법을 뭐 그나저나 그 개들 얼마나 힘이 쓰면 이걸 다 부셔버리지 어 테이너 화이트 이런데도 아이템 있단 소리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감이 전혀 안잡히는데 혹시 이런 위의 키가 지금 숨겨져있나요? 이 위 이런 위에 이게 개뿔 얼음 더는 소리죠 너무 이 게임을 만만하게 보는거지 이 제작자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거 아니야?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거네 그런데 위에 여수가 있을거 같애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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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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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얏 얏 개뿔 도리빔 에덴 이런데도 옹 이런데도 이런데도 그나저데도 이런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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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는데 좀 이렇게 음악 때문에 좀 거슬리는 그런 거 없으신가요? 그거 없으시면 다행인데 아 있으면은 참 그리고 그 이게 지금 아까 시동킥을 하고 했는데 그거 전에 무슨 시멘트 돌리는 거 저것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거 같은데 아 그래요? 그럼 다행이고 어 경광공 경광공은 무한인가? 이건 무한인가? 무한인 거 같은데 왠지 이건 경광공은 뭐 배터리가 없어요 경광공이 원래 그렇게 오래가나요 이게? 아 어떻게 하지 노트 아 .. 아니 저런 거 보면은 왠지 들어서 밑에를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도 이게 꽉 막혔어요 이거 아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까지야 여기 밑에 거 있냐? 있을 리가 없지 여기 음 Do you? 마지막으로 I can't help them 누가 나를 살려줘요 제가 믿을 건 시청자분들 밖에 없잖아요 오잉님 어서오세요 누가 나를 좀 살려줘 아니 저 시멘트 믹서는 또 뭘 믹스.. 뭘 하는거지 저장소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기 가는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장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뭐 붙이는 뭐 쇠고기 육포로 붙일 수는 없잖아 쇠고기 육포를 쥐어짜내서 그 안락한 밀착감으로 이거를 끝까지 아 뭐야 이거 이런.. 씨.. 아.. 하..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올라가 저거 어떻게 켜 시동 키러 필요하다는 키도 없고 빌어먹을 보조경 이야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는 들어오긴 했는데 저기 안에 수수께끼를 어 어떻게 풀지 다른데 단서가 있으려나 다 움직여봐 밑에 뭐 깔려있었을 수도 있잖아 어째지? 나왔다 나왔어 다오긴 못 나와 나왔다 나왔어 어 제작자님 이거 나처럼 귀찮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거 무슨 힌트를 남겨놓으시면 안 됐으려나 대리가 없지 저런거에 만들어 놓지 않았을거야 분명히 저장소를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어 노트로 한번 보죠 발굴기로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 있겠죠 물이 부족하여 환청이 들리는 것이다 5시간마다 3분간 물을 마신다고? 그러면 얼마나 3분간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신다는거야 더 이상 5시간마다 3분간 물이 장애인 4분간 물이 29 10분간 물을 prep 흐흑 어.. 챙기쓰는 장제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리고 발굴물 목록 제모 리포트 어 이거를 위에 놓고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추노님 어서오세요 저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차비 다른 돌덩만큼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막혔다는 소리네 막힌지 얼마 안됐다는 소리죠 이걸 혼자 혼자 깨려면 이 밑에 뭐 깔리거나 사이에 있거나 열쇠가 개풀 없네 이럴 어짜지 야 너 뒤집어져봐 바닥에 뭐 있냐 개풀 없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책을 저걸 연결했으니까 다른데 뭔가 변화가 있으려나 다른 곳에 근데 아까 저장소 그대로 잠겨있었고 거기 가서도 뭐 별다른 변화 없었는데 흠 흠 흠 흠 흠 아잠깐 공략을 좀 볼까요 이거 너무 어 흠 흠 흠 흠 흠 그거 하는 것 같은데 맴도는 것 같은데 흠 흠 실천 흠 예 아잠깐 아잠깐 어 유 아잠깐 어 흠 오 아잠깐 잠깐 흐음 공략을 찾아보자 안되겠다 페넘브르 공략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한참 뒤인 것 같은데 어 거미굴 아 여기는 했고요 음 음 자 죽이고 발굴지 아 아 아 아 아.. 참.. 잠깐만.. 저딴식으로 한단 말이지? 저딴식으로 한단 말이죠? 어어어.. 그렇다는거지? 제기라코 여신님 어서오세요 페넘브라 공략집 여신님 멈티브 음료 뺨 음료 뺨 외라 뺨 뺨 뺨 발골집 야 저 언덕이 왜있나 해서 저런식으로 이용하라고 하는거였어 야 이거 너무해 자 이렇게 쌓아주고요 야 엄청 무겁긴하나보네 오 안돼 안돼 아유 진짜 빌어먹으려면 조작 아 깁스 풀었나요? 깁스 푼거 축하드립니다 음 이쪽인데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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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이씨 아아 아이씨 아아 조금만 더 와서 괸 잘 걸리면 될 것 같은데 아ividade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서 잘 이렇게 걸려 걸리라니까? 아니 야 이게 원래 근처에만 가면 이게 걸려야 되는거 아니야? 이 짧은쪽 말고 긴쪽으로 할까? 긴쪽에 낫겠지? 됐다 아 됐어요 어 뭐야 뭐야 떨어지려고 그러네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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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네 아 아 아 아 괜한 괜한구를 건드린거 같은데? 택 택 택 오오 한방에 안죽네 이 자주들이 어.. 예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걸 어떻게 죽이라고? 이렇게 많이 야아 너무하다 죽이고 와야겠다 얘네들 휘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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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가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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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project 야 잠깐만 나다 Lion instead 너kar calculations 심지어 터져 야야야야야 이런게 어딨어 꽝 야 다이너마이트를 던졌는데 얜 달려 그냥 무기 있잖아요 오우와 곡괭이 있잖아 곡괭이 이중이 아닌가벼 이중이 아닌가벼 아아 때리지마 오 뭐야 야 아니 이씨 아아아아! 숨어도 소용없어 아 나이스 오케오케오케 아 근데 여기도 저기도 다 거미들 천지인데 뭐 어떻게 나가라는거지? 아 뭐야 뭐야 얘네들 어떻게 나왔어? 아니! 아니 야! 아 진짜 저장이 뭐 있다구야! 아아 나이씨 아아아아 나 달리는수 밖에 없네 이야아 이건 찟 꽝 같이 죽자 이야아 너 진짜 시내플레이로 아아 저 돌은 저기다 쓰는게 아니구나 나 근데 지금 진통제가 없어가지고 진통제를 얻어야 되는데 죽겠다 죽겠어 죽겠다 죽겠어 뭐야 아아아아 나 여기서부터야 이야아아아 이야아아아 이씨 아이고 아이스 ск 쁘윽 쁘윽 아이고 어어! 그러네요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하라고! 야! 굉장한 컨트롤러 한대도 안 맞고 이게 느는건 전투 컨트롤러뿐이구만 달리지를 못해요 지금 앉아있는 상태라 어 나도 그 생각했어 지금 근데 다시 못가져가는데 야 이걸 어떻게 피해도 안된다 야 이걸 어떻게 피해도 안된다 야 이걸 어떻게 피해도 안된다 아이고 이씨 야 이거 이씨 세이브가 개떡같이 돼있어가지고 아이고 이씨 와아 찟 나무판자 어어 어어 아이씨 이씨 아 나이씨 이씨 이씨 야 어어 찟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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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만자를 부수라고 뭐야? 뭐야? 야 신령님 안녕히 주무세요 안타깝게 아 나이스 우와 한단사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지러워 어지러워 뭐야 이렇게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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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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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컨신내로 이야 씨 컨신내로 역시 근처 이야아 좋아좋아 아우 진통제까지 고마워 고마워 아우 나아 아우 나아 아우 나아 뭘 하하.. 하하.. 더욱.. 그는.. 마이크가.. 그는.. 그는.. 시선게 맛있는 음료? 키? 키라아.. 키.. 엉 뭔가 좀 안.. 안.. 안낼.. 안락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네 여기는 안전하다는 소리야 아니 뭐야 왜이래 못가네 잠겼거나 무언가가 막고 있대 아.. 일단.. 뭐 챙기쓰는건 다 챙기죠 이건 뭐지? 아.. 쇠고기.. 쇠고기 보구나 아.. 에이.. 뭐야 이거 왜이래 여기도 와있네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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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어디야? 어... 이렇게 해서 오! 와 이거 빌어먹을 네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기 위에도 뭔가 있는데 차 mechanical and an an and an extinguished and a a which we can become good friends now reclaim the keean find a way to the mining monster 어.. 필요가 없네요 건전지도.. 건전지도 겁나게 많이 얻었는데 아직도 꽉 꽉 안찼어 정말 아껴쓰는데 불구하고 연료통이 근처에 있다고? 여기 이 게임에서 근처란 정말 근처가 아니야 정말 근처를 말하는 근처가 아니라 개뿔 근처야 개뿔 다 알아 인마 이제 안 속아 근처에 있다고 근처만 디질나게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와 음.. 여기 뭔가 있는데 여기 세이브하는데 내려볼까? 네버가 있으면 당겨보고 싶고 어 뭐야? 그리 쓰시나? 어.. 이걸 어따가 놔서 뭘 해야 되는거지? 아.. 저길 가야 되는구나 그렇다면.. 이걸 움직일 수 있나? 되게 움직일 수 있네요 움직여서.. 그냥 이쯤에다 놓으면 되나? 그리고.. 이거를.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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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 tok.. 꼭 저기 들어갈 필요가 있니? 저기.. 들어갈 필요가 있군요 손에 손 잡고 아 이거 이거는 아 이 밑에 밑에 아 이 밑에 아 이쪽 이쪽 아 나 겁나게 아 이 정도면 되잖아? 아 너무 너무 갔는데? 됐지? 쩝 쩝 쩝 쩝 쩝 됐겠죠?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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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센치메탈 뭔가 공포스러운 어 연료 연료가 다 얻었으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 쩝 쩝 밑에 뭐있나 이거? 아잇 야이씨 제대로 버틴목이 되어주지않을래? 아이씨 이거 참 난감하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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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아니 야 나 쓰러지고 좋아요 아이씨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? 이제 나가야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나가는 길이 어디지? 아 여기 여긴가 손에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음 카톡을 안해서 그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요 카톡 카톡 해가지고 나도 카톡을 해볼까라고 생각 이쪽이 아니구나 카톡을 안해서 카톡이 깔려 있긴 해요 저도 근데 깔려 있긴 해 깔려 있긴 한데 이제 이제 친구로 제가 그거 자동 그건가? 뭔가 그걸 하면서 어 되어있는 사람이라고는 저희 부모님하고 내 동생 끝 친구 한 명 그 그 지원 큰 핫 스토 어 녹슨 뚜껑이 열리지 않는데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털어줄게 뭔지 이러면 열리지 않을까 어어 이게 열리지 않는다는데 아 또 또 다른 그 난관에 뭉쳐야겠어요 음 열리지 열리 뚜껑이 녹슬어서 열리지 않는다 어떻게 열리지 않으면 여기에 눌러 사는 수 밖에 없을거지 나 뭐지 말을 해도 무슨 눌러 사는 수 밖에 없을거 같애 저걸 어떻게 열지 가브리엘리 먼저 오세요 반가워요 음 이걸 열리 뚜껑을 여는 방법이 있을텐데 스읍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어 더이상 가져올건 없는거 같은데 다 가져온거 같은데 가브리엘리 왜요 약속이 생각나 아 무섭다고 그렇게 무서운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게임 보면서 무서웠던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손 하하 없을걸 뭐야 무서웠던 무서웠던 그거는 어 정비실 저장소 그 뭐야 뭐야 저게 이름이 저장소에서 뭔가 또 다른걸 바꿔야되나 저거 왜 안 열리지 저장소 음 음.. 뭔가 털어내거나 녹슨 뚜껑을 그.. 녹일 수 있는 휘발유? 잠깐만 휘발유로 녹슨 뚜껑이 열어지나? 어 뭐야? 어 아웃라스트가 그나마 조금 무서웠지 음.. 뭔가 더 할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뭐죠? 할게 없는 것 같죠? 저거.. 아.. 저.. 녹슨 열로 뚜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.. 뭘로..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이거 어? 그래 정신 좀 차려야겠다 정비실에.. 그 시멘트 믹서기가 있는데 그걸 뭘 해야 되나 그걸? 결뜨로 뚫게 아.. 나도 기름칠을 생각을 했는데 아직 사용할 이유가 없는 시멘트 믹서 길이 저 그 연료 뚜껑을 어떻게 열어야 되나 한 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한 번 해보죠 더 이상 뭐 얻을 게 없어요 손 들이 방금 와서 오세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망치로 때려볼까 야 열려 땅 땅 음 그래도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어 정신을 차려야겠고 정신을 차려야 정신을 차려야 정신을 차려야 어떻게든 어떻게든 열어야 되는데 그래 나도 아는 거 어떻게든 열어야 된다 어떻게든 열어야 되지 지우고 여기가 맨고 딴 데 없나 하긴 지우고가 여러 군데 있을지 어 여기도 있네 음 이거요 무전기에요 무전기 어 잠시만요 음 음 음 음 음 음